휴식! 난 유럽을 꾸고 왔는데 솔직히! 빙어다비를! 아무리 살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바다 놀러 갔다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무섭습니다 뭐야? 걱정이었어 뭐 또 훈련받는 건 막 이런데 일단 할 수 있어요 어색해! 반응해 주지 말아야지 옹대캠 배우신 걸 많이 합니다 아니! 하지 마! 우리가 옹대캠 이기려고 하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지 않나? 아 다시 설명드릴게요 너무 빨리 너무 웃겨 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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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너무 안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님이라고 좀 조용히 해 직접 이화가 되는 거 아니야?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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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힘 아 지금 안녕히 계세요 여기 상담님 찍었어 내가 어 도망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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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안 들려야 되나 emails 저걸 내가 왔다고 여러분 저 왔어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예쁘다 해 암 죽을 텐데 보내 세종까지 도망치네요 자 다 오케 얘 갔다 오케 아니요 저러고! 안돼! 안돼! 여기 끼고 이렇게 이러고 진모습이 있는데 너무 웃긴거야 맞아 트럭 트럭에 있는 같은 말 했어 나 봤어 머리 들어갔어 머리 들어갔어 나 커플 맞지? 커플 맞지? 아니요? 맞아맞아 하하하 아직 싫지만 일찍 안 먹었을 때 키가 heir 은혜 타이틀 제가 핵게 자세히 밤? 밤 야시장만 갔다올래? 야시장 갔다가 또 봐봐 아, 어차피 여기서는 수영상생님 그만 이겨요? 그래, 맞았어 왜... 불쌍해서 이러면 돼 보장 승점 우리 30만 원인데, 네 이게, 우리 이게 14만 원이라니 아, 왜 그러세요? 지금 밭은 좀 아니세요, 지금? 나가야 될 거 같아 이곳은... 와, 계속 했지 야, 이 리스 좀... 할까요? 배가 더 커요 2개의 전스레이드 와, 야, 너무... 너무 너무... 열심히 해도 돼 오바라... 야 너 그룹에서 다 나간다 지금? 냅둘요 그냥. 희생물에 넣기 수 없어. 갑자기 두 명가 물어봐. 그렇게 흥분하시 말고. 왜 이렇게 흥분하시 말고. 아 졌다. 얘야. 아 졌다. 아 졌다. 얘야 조이. 조이. 즐겁다. 아하. 아하. 아칫만 흘려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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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서. 아유. 14만 원이. 말이 돼. 아하. 야. 하하하. 받은. 아니 이거 받은 탈락 아니에요. 왜 이렇게 솔직히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시만요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신경쓰는 아니잖아. 하하하. 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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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, 진짜. 뭐.. 뭐.. 방 때문에.. 근데 위에서 뭐 이런 것들이야. 근데 빨리 말해줘라고. 예리 씨, 예리 씨가 만약에 2등이 돼서.. 아니, 안 돼. 급해! 적용해야지. 왜요? 아! 아! 지금 탱탱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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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우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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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교 때마다 많이 누워둔다 보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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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! 이렇게. 아! 그거 사지 않았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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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엽다. 매니저 언니 힘들었겠는데? 왜? 진짜! 아니, 근데...